오! 큐면박스가 여기 있네 야 이거 얼마일까? 와~~ 우와~~ 어! 100엔 여기 있다! 슈퍼포테이토 어? 마리오라 어? 마리오도 있고 여기야 여기! 응! 나보고 사진 좀 찍고 우리 마리오라 한 번 찍을래? 응! 됐어! 여기서 우진이 사줄만한 게 있을라나? 오! 중고도 많고 몬스터헌터 틀어놨네 마리오카트 스위치 거 성범젯을 콜렉션도 있네 다 새거이다 새거 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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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가 없냐? 야 패드가 중고도 200엔 밖에 차이가 안 나 오진아 여기 오니까 좋아? 자 이건 닌텐도 3DS 이건 닌텐도 3DS 왜 자꾸 그 꺼내? 아니 이건 잔뜩 암뜩 어? 이건 일본어판이야 위에 한번 올라가 볼까? 플레이스테이션 거 여긴 다 옛날 거거든요 파이널 파스턴트 9800원 와 10만 원이야 어드벤트 칠드라이 본베리 2층에 한 번 가보자 채우진아 옛날 것들 슈퍼마리오 카트 이런 것들 와 엄청 많네 비교가 안 된다 그런 것들 다 옛날 거야 우진아 처음 나와서 엄청 좋아했는데 와 PC 엔진 듀오가 박스 프리셋이라 그러나 5만 4천 원 대박이다 게임보이적인 거고 이쪽은 가자 바살아 파파 로얄 에디션 3월 16일에 나온다 3월 16일에 나온다고 슈퍼포테이터 그래서 안 되는데 이거 여긴 다 옛날끼리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와 그린 테스트 10 크리스 1 오! 풀면 박스가 여기 있네 이거 얼마일까? 12800에 이거 뭐야 보처보이 완전 옛날 건데 이거 우와 깜짝이야 한번 봐봐 꺼내서 아무것도 안보여 꺼져있다니까 아무것도 안보여 없어 여기는 진짜 레트로 전문적으로 있는 신품은 없고 내가 상상을 하던 그 물건이 여기가 있어 살 순 없어 12만 8천원 12800에 근데 이게 뭐냐면 게임가 아니고 그냥 OST야 OST야 OST 내가 갖고 있긴 해 어차피 갖고 있어도 안봐 왜 우산이 비싸다고 안산다고 살 필요... 안산다니까 돈풀 땡기지 말래 100엔 100엔 1000원 대박 예약거랑 미루고 사던 거래 와 천해마경 3 100원 1000원 주고 살거봐 100원 100원 와이드 암제 예 패널판드 택6도 100원이야 근데 상태가 엄청 좋다 X2도 근데 이게 한글판이 아니라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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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내가 이걸 사고 싶어갖고 이거 말고 이건 정품이고 요즘에 좀 안한거 나오거든 슈퍼패미콤 미니라 그래갖고 그것도 지금 중고가 여기 있네 새거 7,980엔 이거 중고가 6,900 얼마에 팔던데 이거 새거 하나 살까 엄청 고민하고 있었는데 드래곤캐스트 매니아들을 위한 전부다 드래곤캐스트 가자 이제 아홉트로 가야돼 가까울거야 아홉트로 가고 그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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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그리어 ales 그리어 그리어 또 사야돼? 그냥 계산만 하고 와 가자 가자 에진아 가자